학생 가게는 어디? 하나, 둘, 셋. 죄송합니다. 한 번 할게요. 이제 버스도 또 들어가야 된다고?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? 30분? 응. 하나씩 가는 거 맞지? 응가로 가는 거야? 아니야. 거기 있지. 우르르 쾅쾅쾅. 마주는 또 처음 와보네요. 우와. 응가 끝나고 온 수비니. 응가 안 했어. 부인한 수비니. 이래? 눈 왜 이렇게 커? 스컬레이터 내려갈 때면 맨날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해요. 계속 지금 앞에 있으려고 해요. 내가 앞에 하고. 근데 재밌는 거는 뒤로 한 발짝 가면 되게 싫어해요. 잡아당겨요. 나주여해. 30시간 남았을까? 앞에 왔습니다. 뭐야 이거? 락타운 있어. 락타운. 어 그래 얘들아. 락타운. 죄송해요. 큰일 났다. 라쿠가 어디예요? 여기요. 어 여기네. 라쿠스 씨. 여기 봄명이 수빈이지. 봄명이 수빈이지. 아 맞네. 이거 진짜 힘들어. 아니. 선작가 가는 거 개웃기네. 아 맞네. 안녕 얘들아. 안녕 얘들아. 야 너 죽여봐. 아 차가워. 아 차가워. 아들이랑 자주 먹지 않을까. 이 자리에는 나이걸 안 먹어요. 아 예? 나이걸 안 먹어요? 학생이 영상영업 보니까 말 뻔하게 해봤습니다. 승찬아 한 번 보러 갑시다. 오빠 오빠도 안 먹어요? 홍어 냄새 때문에. 아 그래요? 홍어는 없지만 낫는데. 홍어 나도. 수빈아. 수빈아. 아니 원래. 누가 홍어 좋아해요? 홍어 좋아하냐고. 홍어 좋아하냐고. 홍어 뭐. 알겠어. 승. 홍어. 홍어 안 좋아해. 야 근데 얘 진짜 잘생겼다. 자꾸 오빠가 안 먹으니까 승찬이. 아 미안해요. 그냥 메모만 먹겠다. 음. 지금 예측이 안 먹으시네. 아버님이 만드신답니다. 네. 나 아빠가. 아. 아까 전부터. 공조를 위해 하네? 진짜 야 공조를 위해 합니다. 공조를 위해. 아. 야 이 옛날 모습이구만. 내 옛날 모습이구나. 거의 차려 자세를 그냥. 어. 열심히. 맞아. 맛있겠다. 편안하게 얻으시다. 이거 편안하게. 진짜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자 갑시다. 안녕. 안녕. 나 찍고 있어? 나 찍어. 나 찍어. 나 찍어. 나 찍어. 나 찍어. 나 찍어. 공공장소니까. 놀이터 쪽으로 갈까요? 차도. 차도 줘야 될까요? 차지 좀. 차지 좀. 차지 좀. 차지 좀. 차지 좀. 영상 나오실 분이 있어? 저요. 차지 좀. 차지 좀. 아빠한테. 한마디.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넘기면서. 보다가. 그 영상이. 있어가지고. 아빠 슬라이. 보고 나가지고. 그래도. 조금이라도.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싶어서. 착하다. 사연을 시켜가겠습니다. 아버지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빠 사랑해요. 아이고 예뻐라. 멋있는 꿈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꿈을 바라면 이루어져요. 간절히 원하면. 신우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밥 먹고. 응. 밥 밥. 밥 먹고 뭐? 없죠? 슬라임 만들자. 없죠? 할 거 없죠? 아 많아. 우리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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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다음 학생 가기는 어디? 사장님. 사장님 한 번 갔어요. 저희 가게 많이 와주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